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표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선행지표로 삼는 구리 가격이 최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의 신호일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게 확실히 연동이 되어 있나요? 우선 과거의 구리 가격들을 한번 같이 보자면 08년 금융위기 때도 구리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때 5월 톤당 5천 달러까지 내려앉은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게 되니까 21년 5월에는 다시 1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2배 이상 뛰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로서 굉장히 구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어떤 과거의 경제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올해 이달 들어서 11%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손실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만에 가장 큰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원인을 조금 살펴보자면 러우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무기화 여기에 따른 어떤 쇼티지 현상이 촉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국이 에너지 무기화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죠.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급하게 시작하게 됐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저번 달 6월에도 연준이 75BP 금리를 인상을 했고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릴 때마다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수요라든지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고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구리로 앞서 출발을 열었는데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리 외에도 비철강 금속들 외에도 니켈이라든지 특수광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냥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한 어떤 효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주요 원인이 구매력 자체가 줄고 재고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많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우려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소비 심리 위축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또 상반기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또 속보로 나왔는데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는 수입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니까 무역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에는 또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국내에서는 뭐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에 반대로 또 수입 의존도도 높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내는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받는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정부도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저번 달이죠. 6월호의 어떤 기재부가 발표한 그림북 6월호를 보시면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 자체도 둔화가 되게 되면 국내에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이 나타날 겁니다. 이를 확인을 하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뭔가 기술적 추세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기간이 사이클이 굉장히 조금 길게 걸릴 것이다. 물가가 잡히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가 해결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자재 가격 하락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러한 지표들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공급망 자체가 꼬여있는 공급망 자체가 풀려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는 이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쟁 자체는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공급망 자체라도 조금 풀리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를 찾고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돌아줘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지 중요한 거고 지금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힘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오펙플러스도 증산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가도 지금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증산량 자체는 조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쪽 국가들부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우리 정부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리백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조금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 투자 포인트로 조금 찾아보자면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어떤 식음료 관련 주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가 상승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